불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불안에 불이 난 겁니다. 불이야! 천추전에 불이란다! 먼저 불인 거야! 불이야! 심지어 불길이 먼저 천추템에 거쳐 천추전까지 돌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설마? 근데 혹시 이거 불을 누가 고의로 낸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사실 천추전 화제가 우연인지 또는 어떤 정치적 놀임술을 가진 세력이 불을 낸 건지 그 사실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곳 천추전은요, 단순한 거처가 아닌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천추태후의 상징과도 같은 천추전이 불타버렸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뭐라고? 천추전이! 천추전이 불타는 모습을 보고 천추태후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이 난 것도 충격인데 천추태후의 속을 시커멓게 타들어가게 만드는 일이 또 생깁니다. 진짜요? 바로 천추태후의 아들, 목종이 쓰러진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천추전에 불이 난 걸 보고 병이 점점 악화되던 목종은요, 결국 나랏일을 돌보지 못하는 그 지경까지 가버립니다. 목종이 병에 걸릴 만큼 천추전이 불타는 게 엄청난 일이었나 봐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당시 목종의 정치 그리고 후사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들이 일부러 불을 냈고, 목종이 충격을 받아서 병에 걸렸던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있고요. 혹은 그것이 아니라면 이 방화를 주도한 어떤 대후 세력들이 목종의 처소를 장악을 하고 실제 목종은 알아눕거나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진실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화재로 인한 결과는 하나. 목종이 쓰러진 거죠. 네. 목종이 알아내으면서 왕실의 후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마음이 급해진 사람들이 있겠죠. 누구였겠습니까? 천추태후. 천추태후. 천추태후와 김치왕은요, 목종이 쓰러진 틈을 타서 신하들이 혹시 대량 원군 왕순을 왕위 후계자로 올린 것 아닐까 경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천추태후와 김치왕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빨리 아들을 왕으로 올리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국내 문제는 무엇을 먼저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야, 내 아들인 황주 속은 황위에 올려야지. 그렇게 천추태후와 김치왕은 자신들이 낳은 아들을 왕으로 올려야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 후 병석에 누워있던 목종이 깜짝 놀랄만한 말을 던집니다. 목종이 누군가를 후계자로 지목한 겁니다. 목종이 후계자로 지목한 인물. 대체 누굴까요? 나의 병이 점점 위독하여 아침이나 저녁에 세상을 뜰 것 같은데 태조의 후선은 오직 대량원군만 남아있소. 절에 있는 대량원군. 그 스님. 왕순. 목종이 택한 다음 왕위를 이을 후계자는 천추태후와 김치왕의 아들이 아닌 바로 태조 왕관의 후손인 대량원군 왕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목종이 왜 왕위 후계자로 갑자기 대량원군 왕순을 선택한 걸까요?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맞아요. 불륜, 불륜. 그러니까요. 이상한데. 왜냐하면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바로 한 친화가 목종에게 건넨 은밀한 편지가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김치왕이 팔아서는 안 될 것을 넘보아서 사람을 시켜 뇌물을 보낸 널리 신복들을 포열시킴으로써 내부의 원조를 구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천추태후의 연인 김치왕이 목종이 병중에 있는 팀의 반란을 위해서 세력을 모은다는 겁니다. 반요? 맞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목종은 심장이 철커덩 내려앉습니다. 만약 김치왕이 반란에 성공해서 자신을 죽인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왕위 후계자는 천추태후와 김치왕의 아들이 되겠죠. 목종의 입장에선 김치왕의 아들은 이거 순수한 태조 왕관이 아니에요. 그런 김치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건 상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량 왕군 왕순을 자신의 후계자로 선택한 겁니다. 이해 되시죠? 자, 그런데 자신의 뒤를 이을 왕위 후계자를 정하긴 했지만 목종의 불안감은 극에 달합니다. 바로 궁궐에 있는 김치왕이 언제든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목종은요. 자신을 지켜줄 측근을 비밀위에 부릅니다. 혹시라도 벌어질 위급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목종의 히든카드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강조. 저 하나 들어봐.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거 한눈검에 많이 나옵니다. 어, 그래요? 네, 한눈검에 자주 나오는 인물입니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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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는요. 고려시대 때 군사적 요충지였던 서북면 지역에서 군사 병력을 장악하고 있던 무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종의 충직한 신하였죠. 자, 그렇게 목종의 명을 들은 강조는요. 곧장 개경으로 향합니다. 이대로 강조가 개경의 왕궁에 입성하기만 하면 김창이 진짜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해도 목종을 지켜줄 든든한 호의가 생기는 셈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개경으로 향한 강조. 그런데 갑자기 강조는요. 순식간에 개경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경악할 만한 일을 벌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오, 이상한데? 보시죠. 바로 목종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천추태호의 조카 대량원군 왕순을 고려의 제8대왕 현종으로 내세운 겁니다. 아니, 뭐예요? 이게 목종이 지켜달라고 한 건데 쫓겨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건을 이렇게 부릅니다. 강조의 정변. 김창을 없애겠다고 달려온 강조가 엉뚱하게도 대량원군 왕순을 고려의 왕으로 세우는 진짜 반영을 저지른 겁니다. 자, 바로 이 강조의 정변은요. 이게 고려 역사에서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교수님, 강조는 왜 목종을 배신한 거예요, 갑자기?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은 당시에 목종이 강조를 불렀을 때 계속 조금씩 다른 소식들을 접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조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개경 안에서도 여러 가지 소문들이 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전해지면서 이제 강조는 좀 혼란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중대를 동원할 정도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왕명이 없이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왕궁을 향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뭔가 이게 퍼즐이 정확하게 딱딱딱 맞아떨어진다기보다도 뾰한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많이 상황이 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